226쪽 볼게요. 1번 토지 겁니다. 첫째 보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인데요. 그 내용은 다 볼 거 없고, 밑에 박스 봅니다. 보니까 과세표준이 5천만 원 이하는 1,000분의 2가 되고, 1억 이하는 1,000분의 3이 되고, 1억 이하는 1,000분의 5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과세표준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옆에 세율도 점점 커지고 있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초과 누진세율이다. 그래서 결국은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뭡니까?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 숫자를 다 외울 거 없어요. 굳이 외운다면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5, 즉 0.2부터 0.5%까지이다. 그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더 먼저 2번 과정. 별도합산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과세표준 2억 이하는 1,000분의 2, 10억 이하 1,000분의 3, 10억 초과 1,000분의 4, 점점 커지고 있죠? 역시 뭐가 돼요? 초과 누진세율을 합니다. 얘도 다 외울 게 아니고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4까지, 즉 0.2부터 0.4까지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우측 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분리과세인데요. 자, 첫째, 전답과선 목장입니다. 아까 다 배웠죠? 1,000분의 0.7, 같은 말로 0.07%예요. 두 번째, 공장용지나 기타 주택이나 산업 공급용 토지 1,000분의 2입니다. 즉 0.2%죠. 세 번째, 골프장이나 고급을 확정 1,000분의 40이에요. 4% 이렇게 각각각각 적용되어지는 건 뭐랍니까? 차등, 비례세, 유리라 한다고 했죠. 자, 두 번째가 2번. 자, 이제 건축물 선박 항공기인데 1번. 자, 골프장이나 고급을 확정 역시 사치성 재산이니까 1,000분의 40이에요. 두 번째, 2번. 요거 체크할게요. 주택의 일반 건축물, 즉 이 학원과 같은 건물, 이런 건물인데 이런 건물이 건물, 이 건물은 0.25%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1,000분의 2.5, 0.25%를 쓴다. 이제 그걸 왜 체크했냐면 밑에 3번 때문에요. 봐요. 자, 똑같은 건축물인데 단 3번.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서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재산체의 조례과정은 지역에서의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1,000분의 5의 유리를 쓴다. 즉, 일반 건축물의 몇 배? 두 배 격이에요. 그럼 똑같은 건축물인데 어디 있는 건축물? 자, 시지역이에요. 자, 시지역에 있는 무슨 건축물? 공장건축물, 공장, 아, 건축물 그럼 이렇게 시지역에 있는 공장건축물은 저 0.25의 요거에 몇 배 격, 요거에 두 배 격인 0.5%를 쓰게 돼요. 0.5%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자, 네번째, 선박한 공간은 볼 거 없어요. 뭐, 천문대 3도 있는데 안 봐도 되고요. 자, 네번째, 세번째 주택감입니다. 주택 자, 주택은요. 다음과 같다! 넘겨보면, 자, 1번 별장이고 별장 이외가 있는데 자, 주택 볼게요. 일단 주택은 어쨌든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이 건축물하고, 건축물하고 앤드, 그 부속 토지를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해요. 상상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하게 돼요. 이때, 다시 주택은 둘로 구분하죠. 이게 별장이냐? 별장은 무조건 4%예요. 4%고 별장이 아닌 일반 주택이든가 혹은 얘가 고급 주택이었다고 하면 일반이나 고급 주택이면 얘는 0.1부터 0.4%까지 초과 노진수일로 쓴다는 거죠. 자, 볼게요. 주택 자, 이번엔 1번 별장이에요. 자, 토지 건물을 합쳐서요. 1,000분의 40을 씁니다. 두번째, 자, 별장 이외의 그 밖의 주택이에요. 그래서 얘는 일반적 주택도 있고 조심할게요. 고급 주택도 포함이 돼요. 포함이 돼서, 아, 다음과 같다! 그래서 6천만 원이야 1,000분의 1을 1억 5천이야 1,000분의 1.5 그래서 점점 커지고 있죠. 뭐랍니까? 초과, 노진수의 유리를 하죠. 그래서 주택은 주의할 게 이거예요. 이 주택이 일반 주택이건 고급이건 똑같이 0.1부터 0.4%까지 쓴다는 거죠. 자, 세번째입니다. 자, 주택을 2명 이상 공동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 소유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류를 적용할 땐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 한 과세표준금액의 해당률을 쓴대요. 이게 뭔 얘기냐면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해요. 주택은 어쨌든 간에 주택은 이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한꺼번에 세금 매기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만에 하나 집주인은 갑이고 땅주인은 을이고 이게 집주인과 땅주인이 같지 않다 이거죠. 같지 않아도 무조건 두 개를 어떻게 합쳐요. 합친 거 곱하기 세율에서 이렇게 세금을 구하게 돼요. 그럼 이걸 다시 누가 내냐 이걸 다시 값과 우리에게 안분해서 안분해서 세금을 부과해요. 어떻게 한번 하냐 안분 방법은 건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이 비율로 안분해서 각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세번째 했고 네번째 고급주택인데 주택에 대해서는 초과누진서를 쓰기 때문에 별도의 고급주택은 없어서 일반주택과 똑같이 적용하게 되고요. 5번 다가구주택도 있네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것이 전용면적인데 그 부분을 한구의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자, 또 주역이 6번인데요. 여러개의 주택을 보유했다고 할게요. 1번, 한 명이 내가 여러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그 가액을 합산해서 초과누진세를 적용하지 않고 독립된 매 한구의 주택마다 산출된 세액을 단순합게 한다. 이게 뭐냐면 제가 주택이 두체예요. 두체에도 두체를 합쳐서 세금 매기는 게 아니고 주택별로 각각 세금을 계산해서 낼 때만 합산해서 된다 이거지 계산은 어떻게 각각합니다. 주택마다 각각이에요. 2번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구가 여러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가구별로 합치지 않고 소유자 개인별로 각각이에요. 이거는 나도 집이 두체이고 배우자도 집이 두체, 합이 네체예요. 네체인 경우라도 합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각각, 각각 주택별로 각각 세액을 산정해서 세금을 낸다 이거죠. 그럼 결국 주택은 조심하게 토지건물만 합친다는 거지 주택이 두체 이상 있다고 합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 여기 측의 큰 사방감입니다. 중과수율이 있네요. 자, 뭡니까? 과미력재권역의 공장인데 그럼 볼게요, 이번에. 또 건축물인데 이번에 어디 있는 공장이에요? 과미력재권역이에요. 과미력재권역에는 공장건축물입니다. 공장, 건축물 어디 있어요? 과미력재권역에는 공장건축물인데 아까 일반건축물은 0.25%였고요. 시지역에 있는 공장은 2배였는데 얘는 똑같은 건물이니까 0.25%입니다. 이거에 얘는 5배예요, 5배. 5배인 1.25%가 돼요. 하지만 얘는 조건이 있어요. 5배가 영원히 5배였어요. 얘는 2배가 영원히 2배인데 얘는 기간 제한이 있어요. 5년 동안. 그래서 언제부터냐? 최초의 최초의 과세기준 1부터 과세기준 1로부터 5년간이에요, 5년간. 그래서 최초의 과세기준 1부터 5년 동안 5년 동안만 5배를 중과한대요. 자, 볼게요. 자, 수도권 정비기획부치 육지대는 과미력재권역입니다. 단, 산업집적활성업에 공장설립에 관한 범위를 증거하는 산업단지나 유치지역이나 또 공업지역은 제외예요. 그래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의 신설과 증설에 대해서는 그 최초의 과세기준 1로부터 언제? 5년 동안 1,000분의 12.5로 중과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이지 넘어가면 중과는 하지 않게 돼요. 자, 이제 큰 호방 갑니다. 자, 지방재산 단치장은요. 특별한 재정수의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해서 재산세의 세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운영되면 가감할 수 있대요. 어느정도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하지만 이 가감도 계속이 아니고 그해 연도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해 연도마다 가감도에서 해당 연도만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굳이 본다면 그 227호 쪽에 밑에 보면 압축되어 있는 표가 있는데 보고 싶으면 그거 한번 보고 안 보고 싶으면 마세요. 굳이 볼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넘겨보면 예제 볼게요. 어디에는 됐고 어딜 가냐면 교재 232쪽 가봐요. 232쪽 가면 이번에 작년에 나왔었던 문제인데요. 보죠.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세율 중 가장 낮은 것 찾는 거예요. 낮은 것 여기서 문제의 함정이 있어요. 세액이 낮은 게 아니에요. 세율이 낮은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과세 표준 5,200억 이게 답이 없어요. 옆에 있는 첫째 종합업상 대상 토지 1번 0.2부터 0.5 2번 별도업상 토지 0.2부터 0.4 3번 분리과세 목장용지 0.07 4번 주택은 0.1부터 0.4 5번 분리과세 공장 0.2죠. 그럼 이거 뭐라도 돼요. 제일 낮은 건 쟤는 목장 농지에요. 목장 농지에요. 그러면 여기 안 나와있지만 그럼 제일 높은 건 볼까요? 별장이나 또 골프장 고급락장 4% 그래서 남은 무조건 제일 낮은 건 제일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영입되니까 크게 숫자는 그렇게 관여할 필요성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세율까지 정리해봤고요. 자 이제 또 넘어가십시다. 234쪽이 5절 갑니다. 납세의무자인데 이건 잘 봐야 돼요. 보니까 22 24 25 26 거의 뭐 매년 나는 형태인데 이 납세의무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재산세의무자는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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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의 소유자가 내죠. 재산의 소유자가 냅니다. 그럼 누구냐 원칙부터 가면 일단 원칙은요 원칙은 매년 6월 1일 현재입니다. 이날 현재 얘가 얘가 사실상 소유자가 내요. 실직 소유한 자가 내게 됩니다. 여기 누구냐면요. 볼게요. 자 이런 경우인데 일단 항상 6월 1일로 따지고 자 토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토지가 일단 6월 1일날 누구건가를 보는 거예요. 누구건가 자 보니까 이 토지가 등기부상 공부상 주인이 갑이에요. 갑 갑 또 실제 누구냐 보니까 실제도 갑 거예요. 보통 요게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등기부상 주인하고 실제 주인이 같지 않으면 저희는 보통 부동산 실명지 위반이 돼요. 그래서 거의 다 같은 게 맞아요. 같은 게 그럼 당연히 누가 세금은 갑이 냅니다. 다만 세법상 판단의 기준을 뭐라고 하자 사실로 판단하자 이런 얘기에요. 사실로 판단해서 사실상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돼요. 이럴 수도 있지. 그럼 이 토지가 이럴 수도 있어요. 이 토지가 가령 5월 31일날 자 갑이 A에게 매매했다고 할게요. 매매했다. 매매했으면 소유권이 변동이 생겼죠. 매매하자마자 A는 등기까지 했대요. 등기까지 했대요. 자 그러면 6월 1일날 딱 되면 자 공부상 누구껍니다. 등기 넘어갔죠. A껍니다. 자 실제 누구 거예요. 실제도 A껍니다. 매매했으니까 당연히 누가 내요. 세금은 당연히 A가 내요. 다만 판단은 뭐로 한다? 사실로 판단해서 과세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항상 원칙 누가 내요. 사실상 소유자가 냅니다. 이때 사실상 소유자가 냅니다. 얘가 2명 이상 2인 이상 2명 이상 자 공동 소유했다. 공동 소유하면 이때는 각자의 지분만큼 내요. 각자의 지분만큼 냅니다. 하지만 이때 지분이 불분명하다 지분이 불분명하다 밑에는 지분이 균등한 거로 봅니다. 지분이 균등한 거로 보아서 과세하게 돼요. 또 사실상 소유자가 그 재산을 신탁했다. 신탁이 맡긴 건데 신탁이 되면 맡긴 거니까 이때는 맡은 자가 수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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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 의무자가 돼요. 누가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합니다. 자 볼게요. 원칙 갑니다. 누굽니까? 사실상의 소유자 재산세 과세기준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돼서 항상 원칙은 실제 그 소유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다만 다음에 당하면 다음과 따 해서 1번 자 그 재산이 공유재산이에요. 자 보죠. 그 재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냅니다. 다만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는 그 지분이 균등한 거로 봐서 과세합니다. 자 2번 이건 아까 본 건데 자 토지와 건물주인이 같지 않다. 자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그 건축물과 보수토지 아까 얘기했죠. 모의 비율로 시가 표준역 비율로 안 보내요. 항상 지방세는 안 분자가 나오면 다 모의 비율로 시가 표준역 비율로 안 보내서 각자에게 부과합니다. 세번째 신탁 나오죠. 자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매도 등기되었대요. 보죠.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내에서는 그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위탁자 아니에요. 누구요? 수탁자 그 맡은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원칙은 누굽니까?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자 우측에 두번째 예외 갑니다. 예외인데 자 예외는 잘 봐야 돼요. 예외도 복잡합니다. 예외 첫째 1번 자 누가 나옵니까? 공부상 공부상 소유자 가 내요. 누가 내요? 공부상 소유자 언제냐? 이런 경우에요. 자 소유권의 변동이 생깁니다.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는 얘기는 매매 같은 게 된 거예요. 되는데 되고 나서 신고도 안 하고요. 등기도 안 한 겁니다. 신고와 등기가 다 없어요. 그럼 이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된다고 해요. 하지만 신고가 됐건 등기가 됐건 둘 중에 하나가 되어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되어있으면 이때는 저 사실상의 소유자가 낸대요. 그럼 무슨 얘기냐? 아까 이거죠. 매매가 됐는데 지금 예를 보면 신고 얘기는 없지만 지금 뭐가 되어있어요? 등기되어있죠. 어디요? 누가 냅니까? 사실상 소유자 A가 내게 돼요. 이번에는 똑같은 건데 값이 A에게 매매했어요. 매매했는데 이번에는 얘가 등기를 안 했어요.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공부상 누구? 등기비는 안 넘어가요. 그죠? 갚게 돼요. 갚고 실제 누구예요? 사실상은 A게 돼요. 그러면 분명히 원칙만 놓고 따지면 사실상 소유자가 내는 게 원칙인데 문제는요. 이 A가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소유권 변동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왜? 얘가 입을 딱 다물고 있으니까 그럼 국가는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값에게 세금을 부과해버려요. 값에게 그런데 갑자기 할 얘기 많죠. 왜? 아니 내가 왜 이걸 5월 30일날 왜 팔았는데 6월 1일날 되면 내꺼 되니까 재산세 또 낼 것 같아서 꾸역꾸역 팔았는데 이 자식이 등기를 안 했다고 나한테 세금을 부과하면 나는 그건 뭐냐 이 법이 뭐 이런 법이 다 있냐 그래서 만든 제도가 신고 제도예요. 왜? 공평해야 되니까 그럼 신고는 누가 하죠? 신고는 얘가 얘가 매도자가 얘가 신고해요. 그럼 얘가 등기를 안 했을지 정정 얘가 신고합니다. 나 이거 매매해다라고 신고해요. 어떻게 신고하냐 해당 시청구청 가서 신고하면 돼요. 뭐 가지고 계약서 4번만 가져가면 돼요. 그럼 신고를 했어요. 신고하면 얘는 등기를 안 했지만 신고가 되면 국가는 소유권 변동사실을 안다 보면 알겠지요. 그죠. 알면 누구한테 보가요? 얘한테요. 하지만 다시 그럼 신고도 없었고 등기도 없었다. 그럼 누구한테 보가요? 공부상 소유자.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누구한테 보간다.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자 봐요. 1번 자 공부상 소유자 땡땡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 사유로 인해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 알 수 없다. 자 두 번 해요. 공부상 소유자 아니에요. 거기서 신고 안 됐다는 얘기는 결국 뭐 또 등기도 안 돼 있다는 걸 거기에 암시합니다. 등기도 안 돼 있는 걸 암시해요. 자 두 번째가 주된 상속자입니다. 2번 주된 상속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요. 상속이 됐는데 상속되었다고 마찬가지 신고도 없었고 등기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주된 상속자가 내요. 다만 똑같아도 신고가 됐건 등기가 됐건 둘 중 하나가 돼 있다. 둘 중 하나가 되면 이때 상속인 각자가 내요. 각자가 내고 각자가 내면요. 이때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연대 납세 의무가 존재합니다. 자 보점 상속이 됐다는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속에 신고 안 했다. 자 두 번 입니까 주된 상속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보니까 자 주된 상속자가 기준되어 있죠. 자 민법상 일단 상속지분이 큰 자가 돼요. 큰 자가 됩니다. 이때 큰 자가 두 명 이상에다가 흔드고요. 최고 연장자 나이 많으신 분이 주된 상속자가 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종중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나오죠. 보죠. 종중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결론 못하게 하면 이거예요. 종중 거라고 종중 거심을 거심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부상 소유가 낸대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죠. 어떤 이미야가 있는데 이미야가 실제는 사실상은 종중 토지 종중 소유예요. 근데 이게 공부상은 누구냐 종중의 대표는 갑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 거에요. 갑 앞으로 그럼 국가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등기부밖에 없죠. 그럼 등기부로 보니까 갑이네. 그럼 갑건줄 알고 갑에게 부과합니다. 근데 갑이 군청에 가서 이 땅은 내 땅 아니에요. 누구 거 종중 겁니다. 라고 신고하면 종중한테 부과해요. 하지만 신고를 안 하면 국가는 누구 건 줄 알고 얘 건 줄 알고 얘길 곧바로 부과하게 됩니다. 자 보전 자 공부상의 개인 등기명도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 재산으로서 종중 거심을 신고하지 않았답니다. 자 누가 내요? 공부상 소유자 자 신고되면 누가 됩니까? 그 종중이 내게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갑니다. 매수 계약자가 나오네요. 매수 계약자인데 조심하세요. 매수자 아니에요. 매수 계약자입니다. 매수 계약자. 이때 이건 국가 등과 이거는 국가 등과 국가 등과 연부 매매 계약을 맺어요. 연부 매매 계약을 맺고 자 무상 사용한다. 이거예요. 이게 다 붙어야 돼요. 그래서 국가 자가 붙고 연부 자가 붙고 무상 자가 붙으면 다 동원해요. 이때 매수 계약자입니다. 이런 경우에요. 뭐냐면 저희가 취득세에서 연부 취득을 배웠는데 이렇게 뭐죠. 이게 땅이 국유지. 국가 땅이 국유지. 그럼 국유지는 원래 제산세를 안 내요. 국가 거니까. 그런데 이 땅을 이번에 가비 취득해요. 가비. 어떻게 해? 3년간 연부 조건화 했어요. 그럼 금년도 2017년도에 제가 계약했어요. 얼마짜리 땅인데 30억짜리 땅인데 계약을 했어요.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나눠서 준대요. 그래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입니다. 매년 얼마씩? 매년 10억씩 10억씩 주는 조건이죠. 그죠. 그럼 갑 입장에서 볼 땐 이 땅이 완벽하게 갑의 땅이 되고자 하면 언제? 3년이 다 돼서 연부금을 다 내야 이 땅이 그때 갑의 땅이 돼요. 그런데 이 갑이 어떻게 연부금을 주기 전에 국가로부터 야 써도 좋대요. 사용하래요. 돈 내고 돈 내지 말고 돈 내지 말고 그럼 국가가 볼 때는 일단 누가 써요? 갑이 쓰는 거지. 그죠. 돈 내고 써요? 안 내고 써요? 안 내고 써요. 안 내고 쓰는 대신 그럼 대신 뭐하든 너 재산세는 내고 써라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아직 국가 소유지만 사용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 누가 대까? 그 매수 계약자에게 세금을 먼저 과세한다는 겁니다. 넘겨볼게요. 다섯 번째 갑니다. 누가 나옵니까? 사업 시행자 나오죠? 사업 시행자인데 5번 이 사업 시행자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체비지하고 체비지하고 보류지 두 땅 이 두 땅에 대해서는 그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해요. 절대 여기에 환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비지와 보조지만 그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게 돼요. 6번도 뭐 가죠? 6번도가 냅니까? 사용자가 낸다고 돼 있네요. 언제가 사용자냐? 이건 또 소유권의 귀속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요. 주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대요. 두 가지인데 첫째 소유자가 행방불명돼요. 소유자가 행방불명 소유자가 어디 갔는지 알 수 없대요. 두 번째는 현재 소송 중일 때 이런 경우는 그 사용자에게 부과합니다. 사용자에게 자 볼게요.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대요. 즉 주인이 온데간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없어서 사실상수지 알 수 없다. 그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요. 다만 이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할 때는 사전 통지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통지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가 납세관리는 지정신고인데요. 제가 한국에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장기간 외국에 나가는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재산에 대해선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는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냥 있어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6번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형태별로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꼭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예제 볼게요. 밑에 예제 보면 1번 갑니다. 지방세법상 2017년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골라봐라. 아닌 거 골라보래. 아닌 거 기업번 5월 31일에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의 매매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란 매도인 안내죠. 왜 5월 30일을 다 팔았잖아요. 그죠. 그럼 팔았으면 6월 31일에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세금 늘릴 일이 있다 없다. 없도. 다음 번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유재산의 지분권자 이건 내지. 그죠. 왜 등기한 게 없어요. 항상 각자의 지분만큼 세금을 내면 되니까. 세 번째 신탁법이 따라서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별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위탁자 아까 누가 내요. 수탁자는 위탁자가 아니고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돼요. 네 번째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서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냐고 채비지로 정한 경우 종전수지 아니에요. 아까 두고요. 채비지 보조지는 그 사업시행자가 냅니다. 누구네요. 사업시행자가 내요. 그럼 니은 범위하고 다 안내네요. 그죠. 그래서 기역 디귿 니을 번입니다. 정답 몇 번 4번 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납세의무자가 봤고 이제 6절 갑시다. 6절 보니까 부가징수인데 겁나죠. 그죠. 22 23 24 20 255회 25회 25회 255회 가 아닌데 26 27 어쨌든 결국 매년 난다는 얘긴데 그래서 이 파트는 냉정하게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볼게요. 한번 요즘에 낮과 밤이 바뀌어서 죽겠어요. 아주 낮과 밤이 바뀐 것은 옛날에 애기 키울 때인데 이놈의 새끼가 낮에는 퍼즐로 자고 밤에 말똥말똥해가지고 참 황장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놈을 낮에 놀게 하고 밤에 좋을까 고민하다가 낮에 안 잔다는 애를 계속해서 잔다는 애를 계속 못자게 했죠. 했다가 밤 되니까 픽 자대요. 그때부터 낮밤이 바뀌어서 다시 원상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낮과 밤이 너무 바빠요. 바쁘다기보다는 시간이 하루 24시간이 참 길다 하는데 요즘에 24시간이 너무 짧아요. 하루에 36시간 정도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그나마 오늘 수업이야 오전만 하니까 좀 낮죠. 다른 날은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수요일을 빼고 계속 아침, 저녁이에요. 근데 아침, 저녁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부터 바빠요. 4월부터는 되게 바빠요. 문제집 써야돼요. 문제집 이것만 했나? 문제랑 문제를 엄청나게 쏟아져 만들어내야 됩니다. 옛날 같으면 슬쩍 남의 거 뺏기는데 이제 뺏길 문제도 없어요. 차도 뺏겨갖고 남들이 제가 만든 것도 남들이 뺏겨갖고 더 이상 뺏길 것도 없어요. 문제가 다 고만고만해요. 그럼 어떻게 새로운 걸 또 창조해야지. 창조려면 밤새로 책 펴놓고 이런 거에요. 연구 지금 연구해야 돼요. 더 이상 어떻게 종전에 있는 기존에 문제집에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장을 바꾸잖아요. 바꿔서 다른 책 보면 어딘가 이익이 있어요. 남들도 똑같은 마음인데 그래서 안되겠다. 바꿔보자. 바꿔보려고 바꾸고 있는데 또 또 학원에 요약집 나와야 되는데요. 한참 문제집이 찍고 있는데 요약집 얘기라 하니까 또 요약집 찍어야 돼요. 찍는 거에 회사가 찍겠지만 만드는 건 쉽지 않아요. 녹록치가 않습니다. 참 그래서 어하다 보면 이제 맨날 새벽 두세시가 되고 어하다 보면 새벽 두세시가 되고 자 조만간 아마 요약집이 또 나올 겁니다. 자 보다 부가징수인데 자 부가징수는 일단 고지서에 의해서 부과해요. 정부가 고지서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취득세 같은 건 원칙이 신고 납부인데 무조건 고지서에 의해서 세금을 내요. 어떻게 되냐 일단은 매년 6월 1일 내에 납세 의무는 성립이 돼요. 이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돼요. 되고 자 세금 내는 기간이 연간 두 번이에요. 두 번 한 번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내고요. 또 한 번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때 한 번 내고 이때 한 번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세금을 냅니다. 그럼 이때는 이 기간은 어떤 걸 내냐 이 기간에는 건물분 건물분 재산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분 주택분 주택분인데 조심하세요. 반만 내요. 2분의 1만 냅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지 건물을 합쳐서 세금 매기니까 세금이 꽤 커요. 커서 이건 한 번에 안 매겨 반만 매겨요. 그 다음엔 선박분 그 다음에 항공기분 이렇게 해서 이때는 토지분 토지분 그 다음에 나머지 주택분 반 이렇게 해서 결국 주택은 반씩 반씩 얘기해요. 반씩 반씩 다만 주택에 대한 이 금액이 금액이 주택이에요. 주택이 그 세금이 10만원 까지입니다. 이하 저희가 보통 10만원이면 꽤 큰 돈인데 국가는 저 금액을 그다지 크게 안 봐요. 그래서 10만원까지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이거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일시에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럼 얘를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10만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내고 무조건 반씩 반씩 내게 하고 10만원까지는 금액이 안 크니까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부과해요. 얘가 됐건 얘가 됐건 항상 뭘 통해서 고지서를 통해서 세금을 거둬요. 이거 뭐라 합니까. 보통 징수. 보통 징수에서 항상 고지서를 통해서 정부가 세금을 거둬가게 돼요. 자 볼게요. 238쪽 1번 과세기준일 첫째 언제 매년 6월 1일로 합니다. 둘째 납부기간인데 첫째 토지는 언제부터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요. 둘째 건축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입니다. 셋째 주택인데 바염 주택은 주택은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 할 세액의 반 2분의 1은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내게 하고 나머지 반은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다. 다만 이하 비출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이야. 즉 10만원까지 10만원까지는 그 금액이 별로 안 크니까 밑에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일시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원칙은 주택은 반씩 내는게 원칙인데 한꺼번에 부과할 수도 있어요. 자 네번째 다섯번째 선박한국이 똑같죠.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냅니다. 그 다음 밑에 네모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장은요. 과세대상 누락 위법 차고 등으로 인해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소시부과 서유가 발생하면 소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정부가 세금을 잘못 부과한거에요. 잘못 부과하면 정해진 기간 다 무시하고 아무때나 소시로 부과할 수 있다. 이거죠. 소시부과 가능합니다. 자 두번째 납세지 갑니다. 대체 어디가 세금 내냐 밑에 재산세 납세지 어디요? 과세대상 물건소재지 관할 어디? 시군구입니다. 그래서 물건지 관할 시군구가 납세지가 돼요. 그래서 1번 토지 어디? 토지 소재지 2번 건축물 어디? 건축물 소재지 3번 주택 어디? 주택 소재지 다 이렇게 어디 어디? 소재지에요. 선박한국인은 불구 없습니다. 항상 부동산만 생각하면 돼요. 부동산 소재 지가 됩니다. 자 우측에 세번째가요. 징수방법과 입니다. 1번 보통 징수인데 재산세는 관할 지방재단체의 장이 세액산정에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과해요. 즉 고지서에 의해서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두번째 그럼 언제까지 보내냐 끝에 있죠. 2번 5일 전까지 발급해요. 근데 2번은 솔직히 볼 거 없어요. 왜냐면 고지서 보내는 건 내가 아니고 정부가 하는 거니까 그때까지 보냈대요. 자 3번 체크합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변기 이 변기가 함께 기입한다 같이 기입한다 뜻인데 되는 세금인데 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일단 요 세금 지방세입니다. 요거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고 얘도 보통 징수 하는 세금이에요. 근데 더 웃긴 건 세금 내는 기간이 재산세하고 똑같아요. 그럼 결론만 얘기하면 재산세 내는 기간에 고지서가 두 장 나온다는 얘기에요. 원래 원칙만 놓고 다리면 그죠? 재산세 거 한 장 지역자원 시설세 거 한 장 두 장 나와요. 자 두 장 나오게 되면 좀 불편한 게 그죠? 한 장 내는 것도 그런데 그래서 두 장 보내지 말고 재산세 고지서에다가 지역자원시설세 그 놈도 같이 적어서 고지하자 이거죠. 그래서 납부기간이 같으면 재산세 고지서에 같이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다. 조심할 건 고지한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고지서에 같이 적어서 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뭐하나요? 변기인데 그런데 여기 저의 시험에 한 번 남은 적 있어요. 반드시 변기하여 고지해야 한다. 가 아니고 고지할 수 있답니다. 같이 뭐 할 수 있다고요? 고지할 수 있답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 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자 이제 큰 4번 소액징수면제와 신탁재산 등 1번 소액징수면제 있죠. 이게 뭐냐? 소액은 징수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재산세는 보통 징수입니다. 정부가 고지서를 찍어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고지서를 찍는 비용이 약 1900원 정도 든대요. 그럼 국가가 저한테 걷어가야 할 재산세가 이번에 1500원이에요. 1500원. 그럼 1500원 걷으려면 1900원짜리를 고지서 찍어야 돼요. 찍어서 1500원 걷어갑니다. 걷어가면 국가가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죠. 안 남으니까 받는다 말하네? 그럴 바에는 보내지 말자. 안 보내고 안 받으면 적어도 손해보는 건 없다. 주의할게 그 세액이 2000원 미만이에요. 이하가 아니에요. 얘도 셉나 썼어요. 2000원 이하라고? 아니에요. 2000원 미만입니다. 미만이고 또 얘는 분명히 재산세만 갖고 따지는 겁니다. 재산세 고지서 합계가 아니에요. 재산세만 놓고 따져서 그 금액이 2000원 미만이에요. 재산세만 놓고 따져서 2000원 미만이에요. 밑에 써있잖아요. 고지서 합계당 2000원 미만이라면 재산세 고지서에 방금 봤던 건 병기 고지된 세액을 제외한 뭐만 놓고 따져서 재산세만 놓고 따진 겁니다. 뭐만요? 재산세만 놓고 따진 겁니다. 두 번째 이번엔 신탁재산 특례가 있죠. 보존.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재명으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는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아까요. 신탁이 되면 누가 세금 낸다 했어요. 수탁자가 냅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안 내면 내가 그 신탁한 부동산을 정부나 압류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신탁한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속하는 신탁의 다른 재산이 또 있대요. 얘가 신탁한 거 말고 또 신탁한 게 또 있나봐요. 그럼 그것도 압류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다. 그럼 결국은요. 신탁된 부동산은 뭐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다. 그럼 수탁자가 안 내면 다 압류당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압류당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넘겨서 한번 예제 한번 봅시다. 예제 1번 고티페이지에서 240페이지 다음 중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납부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글번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모두 다 매년 6월 1일로 한다. 그렇죠. 둘째 모든 토지입니다. 에 대한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그렇네요. 셋째 선박이나 항공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맞네요. 네번째 일반 건축물의 납부기간은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30일까지고요. 토지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에요. 5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입니다. 다만 그 세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제의 경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이건 아니죠. 왜? 아까 주택은 반반 얼마까지 되면 10만원 이하가 되야만 일시 내지 지금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반반해야 되요. 반반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밑에 큰 5번까지 하셨다 갈게요. 납세의무자의 신고인데 아까 제가 소유권의 변동이 생기면 뭐 신고를 한다 뭐 안 한다 등기했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럼 신고하면 언제까지 하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요. 자 언제부터 과세기준 일부터 매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신고를 합니다. 근데 신고할 때 아까 뭐만 갖고 가면 된다 했어요? 계약서 4번만 가져가면 돼요. 물론 신고 안 해도 돼요. 이거 대신 안 하면 그 세금이 나타나와요. 내가 신고해야 될 자라면 신고하면 그 세금은 타인한테 가지만 안 하면 누가 내 다 내가 냅니다. 자 1번 봐요. 재산 소유권의 변동이나 과세 대상 재산의 변동세가 발생했어요. 자 근데 그때까지 등기도 안 됐다 신고도 안 됐다 그럼 누가 내 공부상수자죠. 다만 신고가 됐건 등기가 됐건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누가 내 사실상 소유자가 내겠죠. 두번째 마찬가지 상속이 됐는데요. 상속 등기가 안 돼 있대요. 신고도 안 돼 있대요. 그럼 누가 내 주된 상수자가 다만 신고가 됐건 등기가 됐건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누가 내 상속인 각자가 내잖아요. 그런 겁니다. 3번도 마찬가지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도 등지되어 있다. 얘가 신고 안 하면 얘가 내죠. 신고 한 명도가 내요. 종중이 냅니다. 그래서 신고는 언제까지 한다? 매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 사이 한다. 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좀 쉬었다가 우측에 6번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부터 이어서 계속할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